뭐야 이거? 이건 언니꺼잖아 이게 내꺼거든? 그래? 언니 풀어봐 풀어봐 틀려? 뭔데? 같은거야? 같은건데 뜨개질이야? 뭐야? 그런 종류지 뭐야 이거? 공복싱? 어 내가 찍을게 아니 이거 풀어봐 너무 궁금하긴 해 이런 선물이 어머 편집까지 썼어 환장하게 눈물 나야되는거 아니야? 안울기만 해봐 아주 그냥 요즘 감정이 웬만하나가지고 눈물이 안나오는데 약 세게 먹어갖고 다들 눈물 안하나봐가지고 야 눈물난다 눈물이다 미치겠다 진짜 왜? 눈이 안누리 이거 읽어줘 하하하하 내복 아니야? 뭐야 이거 내복이야? 내복이야 내복이지? 이거 뭐야 이 강아지는? 강아지는 뭐야? 마음에 들면 좋겠다 뭐야 이게 가방이야 웬일이야 크로스백 어머 색깔들 마음에 안들면 바꿔줄게 어떻게 바꿔줘? 서로 바꿔 하하하하 짜잔 난 너무 마음에 들어 나 이거 블랙인데 마음에 들면 바꿔줄게 웬일이야 너무 예쁘다 진짜 웬일이냐? 너무 많아 그치 괜찮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기분이지 뭐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봐 예쁘죠? 예쁘죠?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가 왜 이리 아무것도 없거든 하하하하 진짜 빨간색 아무것도 없거든 그랬더니 내가 그러면 고무장갑을 끼고 와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는 빨간색이라고는 내 옷장이 없거든 하하하하 근데 그ca가 touches 흙년남동 못지않잖아 진짜 falls 쩌 고맙도 내가 할아버지 그면 여기가 진짜 연남동 못지않잖아 그리고 근데 실제로 비싸지 않아 연남동보다 훨씬 나아 연희동 거기 그런 데 있잖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순 와우 와우 맛있겠다 이게 바질인가? 반반쪽이라고 했는가? 인형이 생각보다 디테일이 많지 않아 너무 예쁘다 이거 어떻게 떴대? 난 이 컵받침도 대단하다 진짜 완전히 기미상봉인데 저번에 왼쪽에 계신 분인데 난 여기다 내가 접수하라고 모자도 그렇게 막 선물 들어있을 것 같아 후보수라니까 고맙습니다